방콕 날 것 같은데 사람이 있어도 깰 수도 없고 안되겠다 나가서 끼자. 아 다시 타나지. 어 잠깐만요. 감사합니다 네. 이 사람 뭐야 방구 껴놓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. 토담아서 신경도 안 쓰네 오래 할 수도 없고 어우 냄새 저 사람 진짜 냄새 심하다 어우 되게 또 심하네 응 나 지금 애베 탔어 어우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어우 야 나 지금 애베인데 누가 방구 꼈나봐 안 돼요 그래 적은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어 나 지금 내려 문 열어줘 아니 나 방금 타였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신 거 아니라고 했을떨 호빈아가 내일인가? 아.. 앨범을 못 봐. 겁마로운데? 아우 냄새.. 아.. 진짜 내 방구지만 냄새 진짜.. 어.. 왜 멈추지? 설마 누가 타나? 아.. 타면 안 돼는데? 어.. 아무도 없다! 아.. 그냥 걸어.. 걸어갈까 계단으로? 아.. 빨리 가자. 3층.. 11층.. 12층.. 13층.. 왔다 왔다! 아.. 방구가 왔다.. 어? 이게 무슨 냄새야? 아저씨? 문국됐죠? 얘들아! 여기 와봐! 얘들아! 저 사람 문국됐어! 아우.. 냄새.. 아우.. 냄새.. 야! 책상에서 공부해야지 왜 곡세해! 어?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뭐.. 다른 듯 하는 거 아냐? 뭐.. 무슨 소리예요? 야! 저 수학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.. 꼭 열심히 해고 있어! 나갔다 올 테니까! 알겠다! 네.. 다녀오세요! 아싸! 물컴해야지! 등튜드 Age 문수기인데? 나갔나? 아싸! 뭘 강지가! 아! 어? 뭐야? 왔어! 문 열어! 아무도 없나? 엄마! 언니! 아! 나 저거 조금만 가면 더 깨는건데! 아... 어쩔 수 없다! 아무도 없나? 그럼 여기 열쇠가 있지! 아! 이거 누가 고르났어! 집에 누구 있구만! 야! 문 열어! 엄마 오셨어요? 오냐? 문 왜 잠갔니? 아! 나 엄마인 줄 알았잖아! 어디 가! 빨리 문 열어! 기다려! 아! 괜히 꼽네! 야! 문 열어라! 문 열어! 아! 시끄러워! 때릴 수도 없고! 일단 방방방 탁! 먹여줘야 정신을 차리는데! 아! 방구가 안 나오네! 아! 야! 니 때문에 못 깼잖아! 너가? 아! 월컴했구나! 다 말해야지! 응! 아니야! 응! 맞아! 응! 아니야! 야! 야! 어딜 들어가! 손부터 씻어라! 아! 그럼 내꺼 카메라 켜놔라! 알겠어! 얘는 카메라를 켜놔래! 컴퓨터겠지! 예! 카메라 켜드릴게요! 내꺼 켜놨어! 내꺼 켜놨어? 아! 왜 내꺼 안 켜놨어! 야! 뭔 소리야! 켰잖아! 이거 봐봐! 카메라! 그걸 왜 켜! 니가 카메라 켜랬거든! 뭔 소리야! 컴퓨터 켜랬거든! 야! 야! 저거 뭐냐! 뼈가 이 것도 편하! 뭔데? 아! 학습지! 역시 몰컴 장인! 어? 이게 무슨 냄새야! 어? 무슨 냄새? 어? 언니 똥 쌌지! 어우! 야! 너 양치 안 했지? 너 입 냄새네! 몰컴이야! 방귀 껴놓고서 방귀 안 긴 척 하고 있어! 야! 말하지마! 말하지마! 입 냄새나! 야! 야! 어떡해! 어떡해! 컴퓨터 꺼! 아! 나 하지도 못해 했는데! 너 옷 갈아입어야겠다! 야! 이건 왜 잠깐 왔어! 너 수상한 짓 한 거 아니야? 수상한 짓이라니! 우리 아무 짓도 안 했어! 뭐 아무 짓도 안 했다고? 응! 확실해? 응! 진짜? 응! 그건 그렇고! 오늘 엄마 늦게 운대! 우리끼리 저녁 먹자! 야! 근데 소연이 어디 갔어? 걔 엄마 온 자리 옷 갈아입으로 갔어! 아니! 아빠가 왔는데 왜 안 나와 보고 있어? 아! 또방구! 맨날 방구 맡기고 있어! 야! 바로 퇴근 방구야! 으악! 내 퇴근! 퇴근 방구는 껴도 돼! 어! 또방구 켰지! 야! 너는 아빠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냐? 야! 아빠가 왔는데 인사 안 하냐? 소연이! 퇴근의 싱크까지 해볼게요! 아! 안 좋겠어! 광구를 만들어서 난나봐! 야! 그건 그렇고 우리 뭐 시켜먹을까? 어! 야! 라면자!! 라면 말고 우리 다른게 먹자! 라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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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armies! 알았어 알았어! 와 맛있겠다! 야 맛있겠다 야 방구가 맛있겠다고? 아니 라면 맛있어? 그럼 한 번 더 줄까? 아니 이 냄새는 라면은 아니고 소박수 아니고 이거 아빠 오늘 갈비빵 먹었지 야 어떻게 알았어 내 별명이 방구 탐정이야 자 라니가 아빠 우리 콜라 먹자 콜라? 엄마가 뭐라 그럴텐데 엄마 늦게 온다며 콜라도 먹고 있잖아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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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내가 사 올테니까 먹고 있어 아 그래 으악 더러워 야 더럽다니 사람이 방구를 타오면 몸이 얼마나 안좋은데 사람이 밥 먹는 이유가 있으니 방구를 끼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넌 이것 좀 해야 돼 알겠지? 아하 인정 아하 밥 맞더라도 나 안 먹어 뭔 소리야 방금 세트 된다며 이 방구랑 내 방구랑 같냐? 나 안 먹어 아싸 이거 그럼 내가 먹는다 야 야 왜 왜 우리 아빠 꼭 먹어야 돼 역시 똑똑해 무슨 냄새? 언니 똥 쌌지? 어 똥 쌌지? 어 시작 아 아 시끄러워 때릴 수도 없고 이럴땐 당방만 탁 매고하자 정신 차리는데 아 야 내 뒷대로 나오네 야 껴 버리면 어떡해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나 내가 뒷대로 나오네 다시 야 방구를 끼냐 진짜로 유저 서연TV